중소기업 여러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이 영세 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장애가 많다. 그리고 52시간도 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. 또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쓰고 싶고 또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가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제도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하여튼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주 52시간을 꼭 넘겨달라는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것이 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 한 1년이든 주 52시간을 유지하더라도 그 평균을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